이번에 보니까 탄핵을 고민하는 의원 모임,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21대에는 의원들이 탄핵 관련해서 공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었습니다. 탄핵 계기는 국회에서 잘 못 들어봤습니다. 어쩌거나 개별적으로 의원들은 헌법기간이고 입법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범야권에서 다 그 슬로건 걸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 받았으면 국정기조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총선 이전보다 더 마예의 정권이고요. 더 민생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탄핵 관련된 청원 144만에 육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도 우리 또 국회의원들도 이런 국민의 요구 그리고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고민 속에서 탄핵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우리 민영배 의원 저가 공동대표 그리고 또 김진혁 의원이 간사 포함해서 8분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뛰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본격적으로 탄핵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촛불 행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촛불 행동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더 기대할 게 없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일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일리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이미 지난 총선 때 한 거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 이제 탄핵 그냥 보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촛불 행동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주말마다 계속해서 촛불 집회도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탄핵 청원도 144만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 집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촛불 행동 광화문에 갔었는데 그때가 100회 차입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비가 왔음에도요. 동요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탄핵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속에서 저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함께 국민들과 비를 맞는 자세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주렴한 요구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저는 시대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정치권에서 당연하게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페이스북 보니까 진짜 함께 비 맞는 사진까지 있네요. 비 맞으면서 특검하고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1대 국회, 22대 국회 달라졌다. 그리고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일 잘하는 국회 또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바라들이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른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의원님도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투사처럼 열심히 싸우셨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그게 좀 다르진 게 느껴지네요.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와의 다름이군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를 함께하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으로서 결기 있게 싸우고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외면하지 않고요. 시대의 요구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아침 7시까지 우리 본회의장 가서 마지막 필리버스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관련된 법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잠을 하루에 3, 4시간도 못 자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리버스터는 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열려있는 것이고 그것도 종결시켜야 되고 법안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더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 22대의 민주당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떠나서 국민의 요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수용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탄핵소추 청원안 심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열리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죠.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어요. 이런 게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여당 지도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탄핵 관련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이번에 우리 해병대원 순직 관련된 부분에서 후보 때는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전제를 했지만 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체제의 입장은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로는 굳이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갖고 한동훈 체제 속에서 우리 용산과 각은 세우지 않대. 그렇지만 전국의 주도권을 지고 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위 의장 갖고 지금 나름대로 입장차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윤이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현재 친윤 정영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는 바꾸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는 부분,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 속에서 하기 때문에 여론을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면 여론에 대한 부분보다도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 속에서 당분간 대표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의 흐름과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게 제 나름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의 변화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야당이 더 뭉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게 제일 큰 명분이고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들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미지. 그래서 안 되면 내리면 하해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한동훈이 마지막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만이 한동훈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마이 뉴스에서 이런 여론들에 대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여론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현장 모습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에서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님께서 처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 사안을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역할을 제일 많이 해오셨잖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도입지 못해서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이슈들 올라갈 즈음에 제가 자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같이 싸웠던 거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이슈화했죠. 그 당시에 안진걸 소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다른 의원실에다 이 자료를 주고 함께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함께하는 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양평공공지구 자료를 본 거랑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리고 6월 28일, 올 6월 28일 1년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계속 이걸 이슈화하고 추적하고 양평을 한 20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97%, 8%까지는 밝혀졌는데 마지막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누가 왜 버튼을 눌렀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함께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실체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없이 궁금하고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이거는 마지막 종착점은 용산이라는 그야말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워낙에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얘기는 진짜 옛날 일 같아요. 1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 98%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부부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2%, 3% 그런데 누구나 97%, 98% 제가 옛날에 경찰이었던 분한테 물어보면 97%, 98% 밝혀졌으면 나머지 2, 3%는 97%, 98% 갖고 다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추론이 누구나 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이 당당하면 특검을 받아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당당하고 거릴 게 없다면 특검 받아가지고 진상규명해보자. 그럼요.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지 않다. 나도 내부인 김건이도 억울하다. 받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안들도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에 하나가 된다. 탄핵 사유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 말 한마디 갖고 한 거예요.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노무현 탄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양평고속도로는 이게 1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양평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도가 생기면 또 지방도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몇십억 몇백억이 아닙니다. 양평공공지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지만 이거는 도저히 개발될 수 없는 땅에다 개발 허가를 내고 그런 다음에 개발분담금을 1원도 안 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슈화해서 개발이익분담금 18억인가를 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그냥 특검만 하면 밝혀지는 거죠. 이거는 저는 탄핵을 넘어서 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열린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이거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열린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최병 순직 이종호 대표 불러서 특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을 위한 국민의힘인지 그리고 한 번 우리 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최병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위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라고 하잖아요. 보수가 국가의 안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죠. 왜 두려워할까요?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국민의힘인지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인지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중립 위반으로 탄핵시켰습니다. 헌재의 입장이란 건 또 별개입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시킬 때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떠올려봐라.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노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약간 오바마 안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해병대원 특검법 말씀하셨어요. 제2표결 결과를 보면 지금 299명 재석 의원이 있었는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108성의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 추경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단순 기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표결을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당시 국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경 의원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냐 부냐 한글로 쓸 수도 있고요. 가부 한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22대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말이 통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요새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 실수다. 저는 이겁니다.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양심, 양심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권했을 거고요. 이거 안철수 의원처럼 솔직하게 나 엘리미가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 못한 분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장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고요. 그리고 시대 요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큰 틀에서 국가의 안의와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거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될 원칙이고 그리고 헌법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압박하고 국민의 힘을 압박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요.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한 마디만 좀 더 하면 지난 총선 때 제가 택시를 타고 지배하는데 택시기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투표권을 갖고 여태까지 예를 들면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그럴까요? 아니 적어도 국민의 힘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서 해병대 그 안타까운 후배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게 이게 좌우의 문제냐 아니면 진보 보수의 문제냐 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찍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내가 야당한테 찍는다. 국민의당이 찍는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관련해서 국회에서 투표했을 때 해병대원들이 우리 장단위석에 방청석에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그랬잖아요. 아마 한동훈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도 속으로 찔끔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해병대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 세력이 한 얘기고요. 국민의 목소리였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국민들이 여론들을 좀 더 모아주시고 우리가 범야권이 일치단결하고 그리고 양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통과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하면서 제3자 추천 특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다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후보 시절에 제3자 특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는 추천권 포기하겠다. 맞아요.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이번에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새로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위 말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양쪽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양쪽 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특검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황 관련해서 같이 좀 고민하면 양당이 합의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그야말로 정치력을 복원시켜야 된다. 정 안 되면 용산에서 그렇게 자기 입장만 강구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용산은 용산대로 놔두고 그야말로 국회 중심으로 정치력 복원을 통해서 민생도 챙기고 국정기조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 최혜병 특검법 그렇죠.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도 살고요. 또 국민의힘도 살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협상에 대한 부분 또 정치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네요. 여야 국회의 상황을 보도록 하고 또 지금 오늘 들어온 그런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보호자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안은 계속해서 후보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서야 이걸 설치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야 합니다. 이제서야. 제2부속실이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일정 관리하고 메시지 관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 부속실이 없다는 건 그냥 전방위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에 다른 표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이 그런 부속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많이 지탄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2부속실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의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특히 명품백수수 사건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비공개로 출장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지금 수사는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제2부속실 설치 이 부분은 지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다른 듯하지만 본질은 또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 세신하고 그리고 용산이 이제 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리고 예를 들면 출장 조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출장 조사인데 아니면 오게 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장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어쨌거나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이원석 총장도 패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 수뇌부 인사할 때 중앙지검장 관련해서 윤석열 사단의 채찍근 인사를 중앙지검장. 채찍근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채찍근. 모든 걸 걸고 충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충성한다.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패싱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면피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포함해서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뭔가 외피를 새롭게 바꾸는 거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자신 있으면 특검 받고요. 국정조사 받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된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다 밝혀야 된다. 이게 사실 풀어지지 않는 한 저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민심도 바뀌지 않을 거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